봐주시고요. 오늘의 1분 운동법 소개합니다. 오늘의 1분 발레이션은 무지개라는 동작입니다. 허리와 하체 강화에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양옆으로 어깨 너비만큼 2발씩 움직여 주시고요. 팔을 무지개 모양으로 1바퀴 돌려서 무릎에 댄프 다리를 뒤로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체를 너무 숙이지 않아야 하고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무지개를 그린 후에 팔을 무릎에 대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튼튼하고 매끈한 사체 라인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따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1분 운동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승욱 씨처럼 탄탄하고 아름다운 S 라인 만드세요.